자 가자 자 볼까요 여러분 요거 많이 알고 있죠 그쵸 음 봐보자 패션이란 영어 단어가 있어 PD님 나이가 좀 있으니까 코요테 패션 알고 있죠 봐보자 얘가 열정이란 뜻이야 그리고 얘가 형용사 열정이 있느냐 얘가 뭐는다 열정 열정 이렇게 됐습니까 어 좋았어 그럼 선생님 얘는 뭡니까 얘는 같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야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정은 똑같아 열자 가로를 묶고 얘가 동이야 동정 동정적인 동정어리 선생님이 접도 패턴 외우라고 그랬지 함께 같이 여러 번 회안 모집 공 동 동 됐습니까 그래서 꼭 외워야 돼 함께 같이 여러 번 한국말로 회 합 모 집 공 동 동 됐니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컴퍼니라는 영어 단어 있잖아요 얘 회사라고 하지 회 회 회 그렇죠 얘가 회사라는 뜻도 있어 컴퍼니니까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어 시작 동료라는 뜻도 있어 동료 동료 함께 같이 시작 함께 같이 여러분 회안 모집 공동 회안 모집 공동 시작 동정 동정적인 됐니 꼭 기억해야 돼 선생님 저는 이것도 어려워요 콩 물리시로 왜요 패션 유행 유행에 따른 패션을 따라가 그것도 열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저런 스타일 입어봐야지 저런 스타일 해봐야지 아 패션 유행을 쫓아가는 것도 열정이 있어야 되는구나 확인해 보시고요 옆으로 갑니다 자 얘는 뭐냐면 비슷하지 응 맞아 C하고 G는 같은 단어예요 영어 C는 라틴어 영어 G는 라틴어 C에서 발음을 내렸다는 거 발음을 C, G, C, G에서 내린 거야 그게 G가 된 거야 그럼 봐봐 그럼 이 단어는 뭐에서 나왔냐면 트릭 트릭이 뭐죠 하나 둘 셋 속임수 속임수 됐습니까 그러면서 얘는 이제 접도어가 강조가 된 건 맞아 두 개 다 속임수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야 얘는 무슨 뜻이냐 복잡한이라는 뜻이야 형용사지 내가 A, T가 형용사가 가능하라고 했지 복잡한 속임수 복잡한 속임수 복잡한 속임수 근데 얘는 무슨 뜻이냐면 얘는 음모라는 뜻이 있어 음모 물론 동사의 뜻은 흥미를 유발하다 할 뜻도 있어 여러분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아 흥미가 있어 없어 흥미를 유발하죠 그쵸 봐봐 그래서 흥미를 유발하다 흥미를 유발하다 음모인데 자 집중 유발하다 모를 흥미를 유발하다 그럼 이 단어가 이제 보시면 피디님 한번 물어볼게요 속임수란 단어하고 음모란 단어가 어떤 게 더 고급스러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음모란 말을 써요 속임수란 말을 써요 속임수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더 짧은 거야 우리들의 언어 철저하게 길면 좀 더 고급스러운 언어 음모 뭔가 음모가 있어 흥미를 유발하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시작 복잡한 속임수 복잡한 속임수 복잡한 속임수 복잡한 속임수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콩 올리실 그 음모가 그 음모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됐어요 확인해 보시고 됐어 옆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거 다 알고 있죠 absolute absolute absolutely 뜻이 뭐예요 시작 절대적인 절대적인이란 말은 나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아 그러니까 한 명이야 솔로 하나를 엄청 강조한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긍정적 강조야 그쵸 어 좋았어 근데 얘는 뭐냐면 얘도 솔로는 맞아 근데 얘는 무슨 뜻이냐면 구식이라는 뜻이야 구식을 자 PD님 잘 생각해봐 야 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하나뿐 그 하나만 구식을 하나만 그냥 강조하는 거야 그냥 구닥다리라는 거지 그럼 얘는 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얘는 뭐야 시작 부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자 이제 발음을 봐봐 absolute a absolute a n은 너무 중요하죠 n은 절대적이야 누구랑도 안 바꿔 맞습니까 그럼 구식은 어떻게 발음을 하나 둘 없애버려 obsolete 구식은 없애버려 obsolete 이거 obsolete absolute n은 너무나 소중해 절대적 없애버려 obsolete obsolete 구식의 됐니? 확인해봐 됐어? 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자 이런 패션 유행을 쫓아가려면 패션이 필요해 시작 열정 패션이 뜻이 뭐해 시작 열정적인 compassion 뜻이 뭐가 돼 시작 함께 같이 여러 번 회안 모집 공동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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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갑니다 속임수 속임수 trick은 속임수야 그 intrigue 그 음모 음모 흥미를 유발하다 intricate intricate 뜻이 뭐가 되시죠? 복잡한 음모 복잡한 음모 복잡한 음모 옆으로 갑니다 하나뿐이 없어 n은 너무나 소중해 absolute absolute 잘못된 건 구식의 것들 하나뿐이 몰라 옛날에 저는 똑같아 없애버려 obso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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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알았습니다 자 편북 들어갑니다 가봐 패션 유행 돌아가면 패션이 필요해 시작 열정 compassion 함께 같이 여러 번 회안 모집 공동 동정 확인해 보시고요 옆으로 갑니다 trick은 속임수죠 intricate 복잡한 속임수 복잡한 속임수 그래서 이제 이 AT로 끝나는 것 중에 복잡한 이라는 compl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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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뉘앙스가 있어 옆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intrigue 그 음모 음모가 있어 흥미를 유발하다 옆으로 갑니다 solo인데 강조해야 돼 좋게 absolute n은 너무나 중요해 절대적이 옛날이나 지금에는 하나뿐이 몰라 없애버려 obsolete 구식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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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